1970년대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컴퓨터 그래픽이나 그런 것들이 없을 때여서 그런지 더 음악과 함께 유명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여주인공이 자기가 원하는 길에 여러가지 장애물을 만나게 돼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이 여자 주인공에게 수녀원 원장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신단다. 닫힌 문만 너무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두 번째 문을 열어보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 때문에 그런지 이 유명한 영화의 명대사로 인해서 명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다른 한쪽 문은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라는 말을 그때 이후부터 우리들은 크리스찬들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한쪽 문은 닫으시는 것일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참 일이 꼬여있는 생각지도 못하는 변수 때문에 내가 꼬이는 상황은 하나님이 그러면 일부러 막으시기 위해서 문을 닫아버리신 것이고 다른 한쪽을 열어서 그쪽으로 가게 하신 것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빌라델피아 교회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한 번도 우리가 볼 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한쪽을 닫으시고 한쪽을 여시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꼬여있는 그 상황 속에다가 이미 하나님은 열린 문을 두신 것은 아닐까 열린 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꼬여있는 상황 속에 이미 열린 문이 있지 않을까 단지 내가 원하는 열린 문이 아닐 뿐이지 뭐 우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지 않아요. 저도 그랬고 우리는 참 그것이 계속 잘 풀려가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환경이 이상하게 꼬여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기도를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기도의 문을 여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아픈 질병 때문에 이제는 모든 가족들과 떠나야 되고 우리 성도들과 떠나 이제 이 세상을 물러가게 될 때에는 우리는 왜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닫혀질까라고 하지만 닫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닫힌 문만 계속 보며 살아가고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열린 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이 나니아 연대기 2라는 영화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전에도 지나다니던 똑같은 지하철역의 벽입니다. 지하철역의 한 부분이에요. 막혀져 있고요. 그 부분은 분명하게 벽으로 있던 것인데 자세히 다시 보니까 거기에는 문이 있었어요. 이 때까지 보지 못했던 문이 있었고 그 열린 문을 향해서 그들이 용기를 내서 들어가다 보니 거기는 정말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전에 한번 경험했지만 1편에서는 또 다른 세계에 나니아라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졸다가 보시면은 이게 지금 뭐하고 지나갔나? 재방송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재방송은 없고 좋으셨으면 좋으신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언젠가 잘 보면은 내 앞에 갑자기 열린 문이 있다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네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기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문을 내가 통과해서 기도로 나아가느냐 안 나아가느냐 그건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 없는 부분과 같이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결단하고 그 문을 통과해서 가는 것은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내가 용기 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면은요. 계속 우리는 닫힌 문에만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열린 문이 네 앞에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한쪽 문은 닫아버린 것은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뭐라고 말하느냐. 3장 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8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 앞에 이 상황은 내가 열린 문으로 가기 위해서 닫아놓은 문이다. 라고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여러 가지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제재가 있었고 교육을 시킬 수 없는 제재가 있었고 그리고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거든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꼬여있고 힘든 상황을 향해서 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느냐. 나는 그 상황에다가 그 상황 앞에다가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참으로 힘든 꼬여있는 상황인데 이걸 열린 문이 있다는 걸 내가 믿고 그 열린 문을 향해서 갈 거냐. 아니면 이것은 내가 지금 꼬여있는 것은 닫힌 문이다. 이렇게 하고 절망할 거냐. 이거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결정할 뿐입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직장인도 그렇고 다 내가 원하는 거 가고 싶은 그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고 닫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길이 없는 상황 그리고 닫힌 문과 상황 그런 것과 같은 숨 한 번만 고르게 쉬어 보시고요. 다시 한 번 잘 보시면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있어요. 단지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닫혔다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지 거기에는 열려있는 분명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문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주 재미있게들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 연속곡 드라마 가운데 제목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해를 품은 달, 달을 품은 해? 해를 품은 달. 해를 품은 달이라는 이 제목이 있어요. 저는 그 제목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어려운 이 모든 헤쳐나가는 것은 닫힌 문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바로 열린 문을 품은 이 상황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많고요. 열려져 있는 문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구약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를 여기에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내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 사람들이 빨리 이집트에서 벗어나는 길은 광약길을 통해서 빨리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출애굽 때 바닷가에다가 진을 쳐라. 이거는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 바닷가에다가 진을 치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가야 될 열린 문은 광약길을 통해서 빨리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바닷가에다가 그것도 진을 치고 거기에 머무르라고 해요. 이건 뭡니까?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오기를 기다리라는 소리고요. 이집트 군대가 오면 뒤로 가지도 못하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다 막힌 상황이에요. 이건 막힌 문이지. 어디 열린 문이 있어요? 어디 거기에 열려진 상황과 열려진 길이 있습니까? 사면 초가고요. 진태양난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일이 꼬여서 다 되는 일이 갑자기 확 뒤집어 엎어져서 완전히 그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일과 상황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저는 그렇게 경험할 때 이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정말 죽은 존재, 이 가을날의 길거리에 나딩구는 낙엽과 같은 그런 보잘것없었던 존재였던 제 자신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갖다가 과감없이 이 땅에 보내서 과감없이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귀한 생명을 얻고 살아난 나를 하나님이 닫힌 문 가운데로 몰아내갖고 나를 갖다가 거기서 홍해바다에서 나를 수상시키려고 그 닫힌 문으로다가 몰아가셨다? 이거는 일반 상식으로도 안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나 같은 존재를 갖다가 정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살렸는데 이제는 살려놓고 나를 갖다가 외통수에다 놓고 나를 죽이시려고 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리 아무리 믿음신앙을 떠나서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더라도 그거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열 가지 재앙과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구해내왔는데 홍해바다 앞에다가 진을 치라 하면서 막힌 문에 딱 서게 해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왔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계속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막힌 문밖에 없는가? 길 없는데 내가 왜 들어갔는가? 그런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홍해바다에 진을 치라고 했던 하나님의 진짜 이유는 뭡니까? 바로 홍해바다가 뭐를 품고 있는 곳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열린 길, 열린 문을 품고 있는 게 홍해바다였어요. 그리고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도록 이스라엘을 쫓아올 수 없도록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킬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다 진을 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답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 닫힌 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괴로웠어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출애국기 14, 15장으로 넘어가서야 그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열려지는 길이 바로 이 바다 속에 있었음을 그들은 지나간 다음에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나 길을 내가 가는 길을 막아놓고 하나님이 몰아세운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닫힌 문 앞으로 나를 갖다 몰아세웁니까? 그거는 내가 닫힌 문이라고 보니까 닫힌 문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실제로 잘 보면 거기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새벽에 새벽 예배를 올 때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땅만 보지 말고 자꾸 땅만 보면 꼼꼼한데 보일 것도 없는데 하늘 좀 보자 해서 맨날 제가 이렇게 가면 저희 집사람이 딱 계속 어깨를 펼쳐서 올라가도록 하면 하늘을 쫙 보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별이 반짝반짝 이 구서동의 별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러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벽 예배를 나와야 돼요.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데 어느 날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한테 아 오늘은 별이 없네. 그거는 날씨가 흐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오늘은 별이 없네. 오늘은 별이 없네. 아무리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별은 그 구름 뒤에 항상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나의 문만 막히고 우리 젊은이 여러분 청년 여러분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길이 없어. 하나님은 문을 닫아 놓으셨어. 내가 볼 때는 그런데요. 항상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은 그 속에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보는 자는요.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정말 안 될 것 같은 곳에도 어떻게 홍해바다에다가 이 길을 낼 줄 누가 알았어요. 오늘 우리는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은 사막 한가운데 강을 만드셔서 그곳을 푸른 초장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이 상황 속에서 닫힌 문 밖에 없다고 여기지만 열린 문이 있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열린 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발을 못 내디딜 뿐이지 팔을 내디뎌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고 열어주시고 꼭 양파 껍질처럼 한 겹을 겁쫓더니 또 있어서 또 했더니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하면서 결국에 그 중심으로 인도해 가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열린 문은 무엇이었을까요? 빌라델피아 이 도시는요.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반대 약간 반대로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주로 수공업 손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게 그들의 주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물건을 사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쉽게 할 수가 없었어요. 황제를 주로 인정하고 숭배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이 상업 조합이 가입해야 되는데 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면 그 조합이 끼고 있는 신나게 의식을 행해서 거기에 멤버십을 얻어야 됐어요. 여러분 이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멤버십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 가서 뭔가 장사를 하는 거죠. 저는 큰 사업을 하시는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업도요. 다 기업에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어서 그 속에 자기가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주고받는 것이 있는가 그것이 있어야지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제가 그 당시의 시장인데 지금은 돌무더기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시장입니다. 저기에 가서 그냥 무조건 자판 깔아놓고 얼마요 하고선 이렇게 팔면 되는 게 아니고요.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멤버십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멤버십을 가지려면 우상 숭배의 신의 의식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끝까지 이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주 17년에 업친대 겹친 격으로다가 소아시아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가장 가난했던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더 힘들어진 거예요. 이 도시가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일할 데가 없고요. 그러면서 가난은 더 가중되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황제가 딱 거머쥐고 있으면서 황제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그에게 멤버십을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런 겁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젊은 아이들이 이런 특별히 증권사, 대기업, 기업들에 들을 때 딱 회사 앞에서 뭐합니까? 이런 목걸이 하나씩 딱 꺼내잖아요. 명찰. 여러분 이 젊은 친구들한테 그거 차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딱 기업에 들어갈 때 딱 올리면 그 자동문이 쫙 열리면 그때 딱 들어가는 그 기분. 난 안 들어가 봐서 모르는데요. 저는요. 그 기분은 얼마나 프라이드를 느끼면서 쫙 명찰을 갖고요. 이거 창피해서도 못 차고 다닐 것 같은데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한지 음식점에도 차고 들어가요. 이렇게 강한 프라이드의 명찰이에요. 이때 당시는 로마 황제가 주는 시민권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가지면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 있었던 한 번 도서관. 에베스토라는 다른 도시지만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이 도서관을 보면 왼쪽 밑에 보면 이 조그만한 조개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미 이 엄청난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기서 배우는 학문, 철학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거머쥐면서 다닐 수 있는 이 황제가 주는 표식. 이 하나를 받으면 저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어요. 내 자녀들이. 그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종합병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이미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다시 한 번 병원. 이게 병원의 터 자리예요. 이 병원의 터 자리인데 병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저 앞에는 바로 저들이 믿고 있는 신전이 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신전에 들어가서 신의 의식을 행해지만 저 병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결국에 그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표식 하나면 병원의 혜택, 로마가 제공하는 병원의 혜택, 도서관, 대학, 장학금의 혜택, 많은 경제적 활동의 혜택. 이 표식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표식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의 표식이에요. 이거 가지니까 맨날 그냥 마이너리티로다가 저 아웃사이더라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급급하고요. 교육 혜택 못 받고요. 복지 혜택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표식이 하나 때문에 그게 뭐냐. 오늘 요한계시록 다음 주에 설교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어린 양의 인치심이에요. 인치심. 이 표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너만 그러냐. 그리고 황제의 표식을 가진 자들은요. 우리로 말하니까 지금 이게 이 모양 뭐니 이게 바코드니 하면서 말하지만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요한이 봤을 때의 환상은요. 666이에요. 666이 아니에요. 6이라는 숫자를 세 번 반복한 거예요. 이게 표식이에요. 그게 뭔지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반드시 오셔야 돼. 비가 와도 와야 되고 눈이 와도 와야 돼. 자 그 표식을 받으면요. 지금은 저희는 사탄의 표시 짐승의 표라고 하지만요. 로마 황제가 제공하던 그 당시에 젊은이들 중년의 사람들에게는 그거 하나 갖는 게요. 모든 만사 형통이에요. 로마가 다스리는 도시에 가면 모든 혜택을 그거 하나로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의 표식 때문에 황제가 주는 그 표식이 없는 것 때문에 나는 어디를 가든지 깡통 차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가진 것도 없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저 임금의 육체 노동으로다가 간신히 간신히 생계를 유지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재력과 영향력도 없었고요. 에베소 교회처럼 영적인 지도자 설교도 잘하고 성경의 가르침도 있고 착 사람들을 끄는 이런 지도자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4대 교회처럼 이름이 있고 그래도 전통이 있는 이런 명성 있는 교회도 아니었어요. 서머나 교회처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런 충성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만한 교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진 게 하나도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요 한마디 잘못했다는 책망이었고 칭찬만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한 업적도 없고요. 교회가 커진 것도 없고 교회가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도 없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3장 8절 한번 끝에 보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입니까. 네가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을 가졌음에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인치심을 떼어버리고 황제의 표식으로 다 바꾸지 않고 네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음을 나는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한다.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나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했고 힘들었고 어려웠지만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상황을 포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살 바에는 우리도 황제의 표식을 받고 그대로 우리가 한번 누려보며 살자. 물론 성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부를 했겠죠.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요. 작은 능력 하면은 뭐에 집중하느냐. 작은에 집중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작다는 것 때문에 나는 배우지 못했다. 나는 재주가 없다. 나는 외모가 탁월하지 않다. 나는 재력이 없다. 나의 가정은 정말로 숨기고 싶다. 다 작은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작은 것에 자존심이 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 대신에 황제가 주는 표식을 받고 나도 누려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 속에서 작은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능력에 중점을 두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작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것밖에 안 되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규모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러면 내가 가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무엇을 열어갈까. 이거를 생각하는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내가 가진 이 작은 것을 가지고 뭘 열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나의 작은의 관심이 아니라 능력의 관심이 있다는데 하나님 저 예수의 이름, 인치심 이거 포기하지 않고 있기에 제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어요. 오늘은 막노동판에서 일해갖고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 먹고 사는 이것 빼고 저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거로 뭘 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작은 능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들에게는요. 분명하게 배운 학식도 없고요. 교회가 으쌰으쌰해서 하는 충성과 열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이 작은 품돈을 갖고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기쁜 일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빌라델피아라는 이 도시는요. 포도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제가 잠시 있었던 남아프리카의 저쪽 밑에 케이프타운이라는 서쪽의 바닷가 쪽에서 떨어진 데서 보면 스텔렌보쉬라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대학 때문에 생겨진 도시인데요. 그 대학도 유명하지만 그것보다 더 유명한 게 거기서 나오는 와인이 유명합니다. 와인이. 그래서 이 포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의 포도밭이 어느 정도 크냐 하면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하루 온정일 돌아도 다 못 돌아요. 여기서부터 돌아서 한 바퀴를 다 돌고 해도 제자리 정문까지 못 돌아요. 24시간을 차로 몰고 해도.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게 기업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백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포도로 유명한데요. 빌라델피아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포도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포도 생산조차 할 수 없었어요. 농사도 못 져요. 이거 내다 팔지도 못해요. 농사를 못 져요. 그냥 하지는 일이 무엇이냐. 포도밭에 가서 열심히 열심히 자기가 땀 흘려 노동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노동일을 해서 받은 이 몇 푼을 보면서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걸 보면서 그들 교회가 뭐가 열려져 있는 걸 보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지역에 포도가 유명한데 이 포도를 우리가 다시 사서 일곱 개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에 성찬식을 할 때 그 교회가 쓸 수 있는 성찬 포도즙을 우리가 다 대자. 여러분 먹을 것도 없죠. 내가 장사도 못하죠. 애들 교육도 못 시키죠. 죄다 막힌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뭘 받느냐. 그럼에도 우리의 막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속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있다. 그것을 본 게 바로 뭐냐면 성찬식의 포도주를 담당하자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말을 누군가가 열린물이라고 하면서 합시다 라고 저는 외친 사람이 있고요. 거기에 함께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만일에 앞에 있는 목사가 그렇게 합시다 했을 때 목사님 아니 돈 많은 라우디계와 교회 자기네들 자기네 돈으로 사서 포도주 하면 되지 우리가 왜 합니까? 여러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한 걸음 내딛고자 하는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자신들 앞에 열린 문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행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열어가려고 막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요. 내가 막 열어서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라고 막 억지로 억지로 만들어가면요. 꼭 부작용이 나요.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이 한 걸음 열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럴 때 그 앞에서 그냥 순정하고 한 걸음 내딛으면요. 다음에 문이 열리고 다음에 문이 열려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속에서 이 포도주를 다 대겠다는 거 작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열린 문으로 하고 나가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한번 3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네가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열린 문을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잘하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가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보셔도 돼요. 이게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의 기둥입니다. 기둥 겸 이 벽하고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 교회도 이 기둥들이 있어요. 기둥의 목적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건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당시에 기둥은 건물을 바치는 것 말고도 다른 의도가 하나 더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 설계 때도 말씀드린 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 17년에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세우려다 보니까 모든 게 무너져버리니까요. 이게 도대체 여기가 뭐 있던 자리인지 여기에서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설계하고 구상하는 데만 엄청난 시간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지진이 또 일어나면 바로바로 그 자리 아 이 자리는 뭐 뭐 하기 위해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기둥들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건물의 다른 부속 부분들은 무너져 내리더라도 저 건물만 딱 보면은 거기를 연결해서 어 어떻게 어떻게 뭐 여기는 배치 이거를 알 수 있도록 저 기둥들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둥의 역할은 굳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바로 저 기둥의 역할이야. 그러면 저 기둥 앞에다가 나중에 교회를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 드나들 수 있는 열린 문을 갖다가 설치를 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정말 귀하게 서 있는 너희를 너희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다시 달아주겠다. 이게 기둥에 볼 수 있는 귀한 축복입니다. 내가 정말 네가 그렇게 작은 일에 열린 문으로 알고 한 걸음 내딛었냐 네가 굳건한 기둥이 돼서 더 열려지는 또 열려지는 귀한 열린 문을 내가 너희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첫 발을 내딛지 못하면은요. 절대로 다음은 갈 수가 없어요. 첫 발을 내가 하나님이 열린 문으로 알고 내딛여야 그 다음도 갈 수 있는 거지 그 첫 발을 내딛지 않는데 두 발 세 발 네 발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오늘 기둥과 같은 구약의 인물 두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하와 갈렙이에요. 여호수하와 갈렙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탱한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자였어요. 가난한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우리는 그 약속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굳게 서 있다. 이 굳게 서 있는 두 사람에게만 고시대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은 죽고 두 사람에게만 가난한 땅의 열린 문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시 우리가 두 번째는 12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앞에도 보시면 8절에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이름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식입니다. 표식. 예수의 이름이 만일에 나에게 있다. 그러면 예수가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거를 예수와 누구를 비교했느냐 하면 황제와 비교했어요. 가는 데마다 동전에다가 다 황제 이름이 쓰여 있고요.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도시들마다 황제가 그려져 있는 이 형상이 있고 이름이 쓰여져 있는 동전을 사용하는 도시는요. 어떤 의미냐. 황제의 이름이 있는 동전을 쓰는 자들은 모두가 다 황제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에요. 통치를 받는 자들이에요. 이처럼 내가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끝까지 우리 위해 기록해 주시겠대요. 이 말은 무엇이냐. 빌라델피아 교회야. 대청교의 성도들이여. 정말 힘들지. 신앙 지키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거 진짜 힘들지. 네가 그래도 표식을 바꾸지 않고 내 이름을 끝까지 네가 지켰느냐. 그러면 내가 다시 너 위에 굳게 나의 새 이름을 더 굳건하게 새겨주리라. 이 말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냐. 그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요. 닫힌 문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열린 문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닫힌 문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어떤 열린 문이 내 상황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지 그 열린 문을 잘 보시고요. 그 열린 문을 향해서 발을 한 걸음 내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둥과 같은 우리를 보시고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 또 나감을 통해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열어가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대천교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닫힌 문이 아닌 열린 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닫힌 문이 아닌 열린 문을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